김민희님의 신앙송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초대할 분도 여성분이신데요 정말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 이 목소리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목소리에 뭐 그냥 더 설명 안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수희 선배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참 좋습니다 봄 호킨스 봄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름 없는 푸른 동그라미를 그리며 파릇파릇 아름답게 자라고 티티새 알은 낮은 하늘 같아 티티새 자신은 메아리치는 숲을 노래로 울리며 귓전을 때려 그 소리를 들으며 벼락을 맞은 듯하고 윤기 도는 배나무 잎사귀와 꽃잎은 하늘을 닦아내어 후루름이 다가오는 풍요로움 띠노는 어린 양들은 깡충거리나니 이 생기 넘치는 활력과 기쁨은 무엇이든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대지의 감미로운 흐름이니 그것을 차지하여라 소유하거라 그것이 죄 때문에 싫어지고 흐려지고 더러워지기 전에 아주 그리스도여 소년소녀가 지닌 바 티없는 마음과 우월의 날을 동정녀의 아들이여 당신이 선택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값어치는 것을 가지게 하라 감사합니다